바빵입니다. msx 캠체인 부속에 와서 캠체인을 바꿨습니다.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 타이밍이 정확하게 타이밍 마크가 되는 게 아니고 반 코 정도가 약간씩 틀어지더라구요 아무리 맞춰도. 캠체인 늘어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캠체인을 바꿨는데 바꾸고 나니까 다행히 캠체인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석 석 석 석 석 석 1. 다진 양념에 올려주기 3. 기름을 넣어줘 4. 다진 양념이 4. 다진 양념에 올려줍니다. 5. 다진 양념에 올려주세요 5. 다진 양념에 올려줍니다. 지금 왼쪽 오른쪽인데 왼쪽이 기존에 쓰던거 오른쪽이 신품인데 한 5mm 정도 차이가 나네요 캠체인이 늘어났습니다. 한 4만키로 타면서 한 5만키로 타면서 한 6만키로 타면서 한 6만키로 타면서 한 5만키로 타면서 한 5만키로 타면서 그래서 베이컨이 한 5만키로 타면서 한 7만키로 타면 한 5만키로 타면서